지금 안에 있습니다 바이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왔다 그렇지 그렇지 와 좋아 나이스 굴사이즈 어우 힘 좀 빼 아 럭크를 낼 것 같아 너이스 와 미쳤다 스베 와 미쳤다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이에서 올라올 때 빡 때리더라고 고민하다가 때린 것 같아 얘가 오다가 리비 와 고3이 역시 하나 줍니다 와 스피너베이트가 역시 하나 해줬습니다 오 무거워 와 2kg 좀 안된다 1900 와 저러분 철 넘겁니다 하다 헛 넘고 망두 진짜 52